경련일 선수가 저 구간이 굉장히 강해요. 브레이킹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김종겸 선수가 완전히 타고들었죠. 같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김종겸! 서주원 선수를 밀어내면서 순위를 한 번 더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1번은 김종겸 디펜딩 챔피언! 네, 지금 서주원 선수가 김종겸 선수를 의식하느라 제대로 자세를 안정화시키면서 달리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1번 오일기 선수에게까지 자리를 내주기 직전입니다. 버티기 어렵네요. 아, 오일기 선수는 그냥 내주셨으면 김종겸이 속도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훈은 2번과 싸웁니다. 1번과 2번의 싸웁니다. 2번 김동훈, 1번 김종겸이, 김종겸 바깥쪽. 네, 인코스는 김동훈, 바깥쪽 김종겸. 자, 안쪽으로 더드름에서 1번에 2번에 넘어갑니다. 김종겸이 상대표는 2번 김동훈을 자체됩니다. 아트라스 비엑스 무섭네요. 김종겸 전년도 챔피언인 김윤겸인데요. 오늘 예선 기록이 조금, 어제 엔진 트러블이 있으면서 예선을 조금 뒤에서 썼는데 하나씩 하나씩 퀄널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